안녕하십니까 오래된 목공구의학의 조성규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2차 세계대전 동안 생산된 대패 두 점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이 대패는 스탠리 타입 17번 4번 대패이고 생산 시기는 2차 세계대전 중인 1940년대입니다. 타입 17번 대패의 특징은 날기피를 조절하는 이 너트가 베이크라이트라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점입니다. 다른 시기에 나온 다른 타입의 4번 대패는 황동으로 되어 있습니다. 왜 베이크라이트 같은 플라스틱 너트를 썼을까요? 그것은 탄피 같은 전쟁물자를 만들기에도 부족한 이 금속을 대패에도 쓰기는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런 플라스틱으로 너트를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. 타입 17번 너트는 이런 플라스틱 말고도 이렇게 쇠로 된 너트도 사용했다고 합니다. 타입 17번 대패의 또 다른 특징은 손잡이를 고정하는 이 스크류가 모두 쇠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. 다른 타입들은 이렇게 황동으로 되어 있는데 17번은 이렇게 쇠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손잡이가 장미목이 아니라 장미목 색깔로 염색한 것입니다. 이것은 진짜 장미목이구요. 이것은 타입 17번 대패 손잡이인데 염색을 해가지고 조금은 장미목 같지만 뒤집어서 보면 이렇게 염색한 것이 티가 납니다. 이 대패는 영국 레코드에서 만든 4번 대패이고 일명 워피니시 대패라고 합니다. 왜 워피니시 대패라고 부르냐면 다른 레코드 대패들은 이렇게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은데 나를 좌우로 조절하는 이 레버를 살펴보면 이 부분에 워피니시라고 적혀있습니다. 보이시나요? 이 워피니시는 종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입니다. 무슨 말이냐면 전쟁기간 동안 니켈같은 금속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레버캡 같은 경우는 니켈로 도금하지 않고 마감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. 이상으로 2차 세계대전과 관련된 대패들을 살펴보았습니다. 온 세상에 평화가 가득하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